총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투표가 4월 10일이긴 하지만 사전 선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민주당 공천도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참 너무 안타깝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중에 아이고 지금도 지켜봐야 되는데 저 사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분도 있는데 자 우리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공천을 지켜보시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뭐야 우리가 얘기한 사람들 다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열받았는데 그나마 이제 이번에 4차, 5차, 6차 경선에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권리당원과 이재명 대표의 환상의 콜라구 이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찐 수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탈락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정말 너무나 아까운 승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의겸 의원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70여 표 차이로 졌다는 거예요. 70여? 아이고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자만이 아니라 그냥 김성수TV에서 한 번만 더 소개했으면 그러면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쉽다. 참 아쉽네요. 김의겸 의원님 비서실에서 허락만 하셨으면 제가 이제 지원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대신 상대 후보는 어떤 분이신가요? 신영대 국회의원, 현영인 전원. 네. 인하경계. 지역에서 사실 참 녹록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셨을 텐데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은 그래도 지역 토호 세력들 유착돼 있는 끈끈한 텃밭 지키는 게 그거를 잘해온 지역의 후보를 중앙정치인이 자신의 유명세만 가지고 사실 돌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김의겸 의원 저력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저 같은 기자가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봐 제가 일부러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아쉽네요. 진짜. 아무튼 김의겸 의원 지난 3년간 정말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고 원 외에서라도 계속 좋은 정치 해주셔서 다음에 또 지역에서 또 힘을 얻으셔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 같은 데가 정말 이기기 힘든 곳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군산으로 내려간다 그럴 때 김의겸 의원이 좋은 데 가서 빨대 꽂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좀 부정적인 얘기가 들렸거든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또 몰아갔죠. 일부 언론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지역에 지역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경선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좀 더 선명성을 부각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역풍을 얘기하면서 그걸 자제시킨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에이 그놈의 역풍. 그게 문제였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의원실에서는 따로 다른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역풍 얘기하면서 선거운동 솔직히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탔던 데는 진명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정말 거세게 싸우고 이랬던 것들 있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지금 아주 여유있게 승리하고. 광주에서 다 물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 내부의 경선에서는 선명성으로. 그렇죠. 그리고 본선에서는 살짝. 작장을 위해.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벌써부터 무슨 역풍 걱정하고. 언제 바람이 불어야 역풍이지. 내가 맨날 하는 소리인데 바람도 안 부는데 무슨 역풍을 그렇게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양반들이 있어요. 진짜.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요. 김준혁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취재해받았는데 세 표 차례. 세 표.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점수가 없었더라면 무조건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김준혁 교수도 그래도 굉장히 선명하게 탄핵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수박 척결을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세 표 차이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세 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신승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겠습니까. 정치 개혁의 갈 길이 참 멀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했듯이 이 정도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거 물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원들이 일종의 좀 뭐랄까. 이번에만큼은 정말 혁신 공천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그 지역의 민심이 일종의 운동처럼 벌어져서 현역 기득권들 상당히 많이 심판을 했고.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법 성공에는 1차 총선이다. 저는 이번 총선을 두 가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수박 정치인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 그리고 본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 정권 심판인데. 1차전은 뭐 그런대로 한 2승 1패 정도로 잘 이겨냈다. 저는 그렇게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